해외 한인들의 선거 동력이 시작되면서 불법 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친북 단체들이 불법 선거 운동에 개입할 경우에는 미국 정부와 사법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해외 친북 단체들이 제외국민 선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검찰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해외 공간에 파견된 법무 담당 영사들은 친북 단체들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직접적인 지령을 받는 일본의 조총령과 미주 친북 단체들이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검찰은 미주 지역의 경우 미주 전국 동포연합회와 민족통신 등 친북 단체들의 활동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친북 단체들이 불법 선거 개입이 심각할 경우 미국 정부와 사법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SNS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 개입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AS SBS 전영웅입니다.